음악 지역 내 도서관, 체육시설, 복지관 등 47개소의 공공시설에서는 그동안 종료시간 10에서 15분 전 시설 운영 종료 안내방송을 내보냈습니다. 운영 종료 안내방송은 이용객들이 여유를 갖고 퇴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지만 일부 이용객들에게는 독촉의 목소리로 들릴 수 있어 그동안 불편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. 이에 강서구는 사전 안내방송이 아닌 운영 종료시간에 맞춰 안내방송을 하기로 하고 퇴실 준비를 하지 못한 이용객이 쫓기듯 퇴실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.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.